봄이 찾아왔잖아요? 거두시 엄청 가벼워진 계절이 되었는데요. 그런만큼 제가 오늘 또 이 곡을 들고 왔습니다. 사실 요즘 공연자들 사이에서 벚꽃노래, 봄노래 좀 다른 것 좀 쳐주면 안 되나 해서 다들 다른 곡들을 많이 연습을 해서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봄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곡 벚꽃 엔딩을 준비를 했는데요.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만 들려드리려고 해요. 여러분들 가사 아시죠?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짧게 한번 들려드려봤어요. 어때요? 좀 아는 곡을 것도 nombre에요. 10시, 18분? 18시.